황영웅이 오는 8월 창원에서의 팬미팅 날짜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황영웅이 직접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특별한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식 공지는 곧 팬미팅 관련 상세 정보와 함께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영웅은 최근 진행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8월에 창원에서 팬미팅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은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황영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창원 지역 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공식 공지는 조만간 황영웅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팬클럽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황영웅은 이번 팬미팅에서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세션으로 팬들이 미리 제출한 소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무대에서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황영웅과 그의 팀은 팬미팅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무대 구성, 이벤트 계획, 안전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프라이즈도 준비 중입니다. 팬들 역시 이번 팬미팅을 통해 황영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창원 팬미팅은 그와 팬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독특한 무대 구성은 이번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며 공식 공지가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